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저희는 이제부터 완전 수학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문자식, 수학은 룰이 있어요 어디던 룰이 있겠지만 수학은 룰이 있는데 이 룰은 빠르게 간단하게 이런 룰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하면 다 빠르게 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빨라진다면 수학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빠르고 간단하게 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지금 해야 될 거는 쉬울 수도 있어요 엄청 쉬울 수도 있지만 아는 분들은 다른 부분 넘어가서 다른 부분 공부하시고 저희는 아주 기초부터 아는 강의이기 때문에 기초가 안 되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보셨는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식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식이냐면 식을 보셨는 x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2예요 이렇게 수학은 이렇게 곱하기는 생략을 해버려요 생략 여기 3 곱하기 x도 여기 x가 생략되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략된 모양을 잘 보고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엄청 많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는 3 곱하기 x였기 때문에 3x가 되었지만 만약에 1 곱하기 x였다면 이거는 x예요 왜냐하면 1 곱하기 3은 3이죠 1 곱하기 5는 5죠 그래서 1 곱하기 x는 어차피 x이기 때문에 1 곱하기 x는 생략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x를 두 번 곱했다고 x제곱이라고 했었는데 x제곱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하면 x3제곱이라고 씁니다 이거를 x3제곱 이거 밑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위에다 쓰는 거니까 이거를 꼭 참고하시고 이거를 거듭제곱 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x의 3승 이런 표현도 쓰니까 3승 3제곱 이런 표현에 대해서 또 익숙해져야 됩니다 5x 더하기 6x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x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x를 앞으로 빼고 5 더하기 6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사실 곱하기가 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x5 더하기 6으로 이렇게 썼지만 5 더하기 6x 이렇게 뒤에다 쓰진 않아요 만약에 3x 더하기 3yz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공통으로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을 빼고 x 더하기 yz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또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건 분배법칙이라고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해가지고 3x 더하기 3yz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앞에다 썼듯이 이거는 x 더하기 yz를 뒤에다 3을 곱하진 않아요 그래서 숫자나 이런 문자 같은 것들을 공통된 부분을 한 곳으로 뺐을 때는 앞에다 써준다 그리고 여러가지 식이 엄청 복잡해지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죠 첫번째가 부모님 두번째가 여자친구 세번째가 친구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수학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넌 이것부터 먼저 풀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길게 써볼까요? 이런게 있어요 그런데 딱 봐도 딱 봐도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엄청 끝에 있잖아요 엄청 끝에 이건 나중에 하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하라는 뜻이고 가운데 있는 것들 괄호 괄호 이거를 첫번째로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이 괄호 이 괄호 이거를 두번째 이거는 세번째 이런 괄호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자주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모르게 된다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1번 2번 3번으로 하는 순으로 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거랑 값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3 나누기 4는 4분의 3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누기는 분수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누기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세요 또 원리로는 3 나누기 4는 3 곱하기 4분의 1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분의 1은 3은 위에 분자로 곱해야 되니까 4분의 3 분자에 곱해야 되니까 4분의 3이에요 왜 분자에 곱하냐 3은 또 1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되면은 좀 많이 정리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전기 개념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PN 뭐 VM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명칭이에요 전압이라는 게 딱 특정하기 위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 김전압이다 이거는 박전력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 그때 그 문제에서 그리고 그 개념에서 이름을 붙인 거니까 너무 염두해 주지 마세요 하지만 이거 V제곱 이건 다르죠 V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정리를 다 했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15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문자 시 곱하기는 생략하거나 점으로 곱하기는 생략하거나 점으로 이렇게 3 곱하기 x가 있다면은 3x로도 쓸 수 있고 3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를 dot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 나누기 4는 4분의 3 나누기를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5 곱하기 x 이거는 5x죠 그런데 x 곱하기 7이라고 해도 x7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숫자는 앞으로 이것도 맞는 표현이긴 해요 x7 그렇지만 7x로 많이 써요 이거는 룰이에요 숫자를 앞에 쓰자 좀 정리하기가 편하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3x 어떤 사람은 x3 이렇게 막 쓰면은 헷갈려요 이게 또 x 세제곱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글씨 모양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앞에 앞에 써줘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거를 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나중에 할게요 좀 더 가다 보면 나와요 수는 앞에 써준다 3x 7x 5y 이런 식으로 그래서 룰을 기억해야 된다 시계법칙 첨자는 오른쪽 아래 vm v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첨자 지수 아까도 하나 말했듯이 지수 거듭제곱 이것은 v제곱 v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3의 5승 이거는 3을 다섯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3을 다섯 번 곱했다는 것을 이렇게 굳이 길게 쓸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의 순서 이건 아까 했죠 동그라미를 먼저 그 다음 거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거는 꺽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거듭제곱은 또 지수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또 곱하기는 생략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아까 했네요 나누기는 생략한다 나누기는 생략한다 그래서 수학을 보다 보면 진짜 나누기는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전기기사 개념에서 나누기를 엄청 보기 힘든데 분수라는 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x 나누기 5는 5분의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굳이 나누기를 쓰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누기가 좀 더 심화가 되면 범분수라는 게 있어요 범분수는 뒤에 가면 또 배웁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 놓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는 또 기억이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중학교 개념인데 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해서 공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천원이다 x계의 가격은 3개면은 아이스크림 가격은 3천원이에요 왜냐 아이스크림이 3개 있으니까 3천원이에요 x가 5개면은 5천원 아이스크림이 5개는 5천원 그렇기 때문에 식으로 천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x가 3개면 3천원 아이스크림이 5개면 5천원 x 아이스크림이 7개면 7천원 이렇게 해서 가격은 천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거 숫자는 앞에다 써준다고 했어요 x천 이렇게 하면은 좀 머리 아파지고 룰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숫자를 앞에다 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좀 더 심화를 해가지고 내가 5천원짜리를 냈다 5천원짜리를 냈을 때 그런 다음에 거스름돈은 이건 추가된 거예요 거스름돈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빼서 빼야죠 그러니까 5천원을 내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2개를 사게 되면은 그러면은 3천원 거슬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쓸 수 있다 천 x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아이스크림 3개 샀다 그럼 3천원이죠 거스름돈 2천원 만약에 2개 샀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천원 그러니까 3천원 아이스크림 2개 샀으면은 거스름돈 3천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을 쓸 수 있다 문자를 이용한 식이에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대입이라는 개념을 해볼게요 대입하다 대신 넣다 라는 뜻이에요 대신 넣다 만약에 3x는 y라는 식이 있어요 이거를 xy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라고 하는데 이건 또 나중에 배워요 그러면 만약에 x에다 1을 넣어봅시다 x가 1이면 y는 3 곱하기 1 이거 곱하기죠 3 곱하기 1 그러면 y는 3이 되죠 x가 2다 y는 3이 6 이런 식으로 x에다 1을 대입하면 y값은 3이 나온다 x에다 2를 대입하면 y값은 6이 나온다 이거를 대입이에요 그냥 넣는다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y값이 3이 나왔죠 그럼 이걸 식의 값이라고 해요 이 식에 어떤 값을 대입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값이 있죠 이거를 식의 값 최종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을 대입하면 3x에서 1을 대입하면 3, 1 그럼 3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x에다가 원래는 3 곱하기 x였으니까 여기에 3 곱하기 1을 넣어주면 3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그래서 대입할 때는 곱하기의 개념을 넣어준다 라고 보면 돼요 곱해서 넣어준다 만약에 2를 대입하면 3, 2 그게 아니에요 32가 아니에요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를 넣어준다 하지만 2를 넣어줄 때는 곱하기를 사용해서 넣어준다 이거는 또 범분수 내용인데 범분수는 좀 더 나중에 가서 할게요 대입하는 수가 음수면 반드시 과로를 사용한다 왜냐 3x는 y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봅시다 만약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3 마이너스 3 y는 0 이거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할 때는 대입할 때는 가로를 사용해야 돼요 가로 가로는 어떤 수가 가로랑 연결되어 있으면 곱하기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x에다가 x가 여기 괄호로 칠 수 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 에요 y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할 때는 괄호를 쳐서 넣어줘야 돼요 음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넣으면 3 곱하기 3 이렇게 되지만 음수 같은 경우에는 뭐 3 마이너스 3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빼기해서 0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 값을 괄호를 통해서 넣어준다 음수는 괄호를 한 다음에 넣어준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이건 주의 아까 전에 보면은 1 곱하기 5는 5 1 곱하기 x는 x 1 곱하기 y는 y 이렇게 해서 1을 곱한 거는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했는데 여기 또 소수라는 게 있죠 소수 10분의 1은 0.1이에요 소수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수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숫자들 5분의 1 분수 같은 거를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보기 편하게 나타낸 걸 소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0.01 이러면은 100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한 칸 갈수록 분모의 10이 곱해져요 3분의 2 여기 밑에 있는 걸 분모 여기 있는 게 분자죠 이거를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많이들 알 거라 생각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수 곱하기 x가 됐다 그래서 여기 1이라고 해서 0.x 뭐 0.1에 x 곱한 건 똑같지 않느냐 0.1에 곱하기 3 0.3이거든요 그럼 0.x랑 똑같지 않느냐 하지만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0.1x라고 한다 소수는 남겨놔요 소수는 이 룰이 있고 이걸 잘 보여지기 하기 위해서 0.1x라고 씁니다 그리고 점이 점이랑 문자랑 이렇게 섞여 있으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누기 1은 어차피 5 나누기 1은 5개를 1로 나눠도 어차피 5에요 그래서 똑같이 5다 나누기 1은 생략한다 몇 개만 풀어볼까요 몇 개만 a 곱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2 숫자를 제일 앞에 써야 된다 마이너스 2 a, b b, a라고 안 써요 a, b, c, d, e, f, g 이 순서대로 씁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숫자를 제일 앞에 쓰고 숫자를 제일 앞에 쓰고 a가 3번 곱해졌네요 a 세제곱 b 제가 개념 설명은 엄청 길게 했지만 사실 문제는 좀 쉬워요 문제는 좀 쉬우니까 한번 차근차근 해보세요 a 나누기 2는 4 나누기 a 이거는 a가 분모로 4가 분자로 이렇게 되겠죠 기본 문제 한번 뒤에 답장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오케이 이제 다항식하고 1차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다항식하고 1차식 다항식은 항이 많은 거고 1차식은 항이 한 개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1차식이란 표현은 1차다 만약에 아까 전에 x제곱 x세제곱 이거는 2차 3차라고 해요 다항식인데 1차다 하면 x 뭐 x제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x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y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이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9 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x를 문자 문자죠 여기 3을 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3 곱하기 x잖아요 그래서 3x라고 쓰는데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를 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y에서 계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2죠 9는 뭐 곱해진 그게 아니죠 그냥 숫자만 있죠 이거는 항상 같은 수다 상수라고 해요 상수 항상 같은 수다 마이너스 2y 같은 경우에는 y값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y값이 3이다 그럼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y값이 5이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계속 변해요 이거를 xy를 또 문자라고도 하지만 변수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수 상수 이런 표현들 많이 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9 라는 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이거를 항 이라고 합니다 항 한번 써볼게요 3x 3x 플러스 1 3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런 식이 있어요 이건 항이 몇 개죠 항 하나죠 3x 이렇게 딱 있으니까 3x 플러스 1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항이 두 개인 거예요 항 두 개 1은 뭐죠 상수항 상수항 3x는요 x의 1차식 x의 1차식 x가 지수 거듭제곱 x가 제곱이면 2차식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x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x가 한 번 곱해졌다 한 번 곱해졌다는 생략하니까 그래서 3x인데 이거는 항이 하나예요 3x 1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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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 y 2 이거는 항이 3개 상수항 1개 있죠 변수는 두 개가 있네요 x하고 y 그래서 3x는 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단항식이다 단항식 3x 플러스 1 3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항이 길잖아요 이런 걸 다항식이다 다항식 그리고 아까 전에 지수랑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수 거듭제곱 이거 아까 뭐였죠 x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x를 세 번 곱한 거예요 이거를 지수 거듭제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또 차수다 3차 3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x5승에 차수는 몇이냐 5차다 x x의 차수는 몇이냐 1차다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x3조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이건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그런데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이냐 차수 3 이건 3차 1차 2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차수를 말해줍니다 이거는 3차 다항식입니다 x5승 플러스 3x 이거는 5차하고 1차과 합쳐진 다항식이죠 이거는 5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3x는 사실 1차 1차식이죠 1차식 5차하고 1차식이 합해져서 5차 다항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항식의 제일 큰 차수를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음 아까 전에 나왔던 거네요 수하고 1차식 1차식하고 수 이렇게 곱할 때는 분배법칙 마이너스 3 5 플러스 6x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3 그리고 가로치고 5 플러스 6x가 있는데 이거를 계산할 때는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다도 곱해준다 그래서 3 5 15 플러스 3 6x는 6 3 18 x 이렇게 해줍니다 똑같이 곱해줘야 되지 한 곳에만 곱해주면 안됩니다 가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5 플러스 6 x 3 뒤에 3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이 3을 그냥 앞에다 써줍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곱하기는 3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3 똑같거든요 이거는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뒤에 있던 3을 앞으로 빼가지고 똑같이 곱해가지고 15 더하기 18x로 할 수 있습니다 5 x 플러스 2 가로치고 나누기 3 아까전에 나누기는 뭘로 바꾼다고 했죠 아셔야 되는데 나누기는 분수로 바꾼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3분의 5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누기는 분수로 곱하기는 분배법칙에서 똑같이 곱해준다 만약에 가로로 묶어져 있다면 오케이 여기서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배우네요 동류항이란 개념은 전기사에 많이 나오는데요 문자랑 차수랑 각각 같은 항이에요 만약에 x제곱 x 이거는 동류항이 아니에요 여기는 x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2차 여기는 1차 그래서 x3제곱 3x3제곱이나 5x3제곱은 동류항이에요 문자 같고 차수 같고 숫자만 다르잖아요 개수가 다르죠 여기 많이 나온다 이제 개수 이거는 차수 지수 거듭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3차다 라고만 하니까 차수 같고 문자 같으면 동류항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또 x제곱 5x3제곱 6x제곱 여기서 동류항은 뭘까요 답은 이거죠 문자 같고 차수 같고 근데 여기는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3이잖아요 그래서 동류항이 아닌 거예요 동류항이 같으면 어떤 점이 좋냐 5b 더하기 7b 그러면 b 문자 같고 여기 b 아무것도 위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1,2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 같고 차수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거를 묶어 줄 수 있어요 b를 앞에 하고 5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12b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더해도 12b인데 이거를 공통적인 거를 묶어 줄 수 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전에도 말한 내용인데 만약에 3x 3x plus y 라는 식이 있으면 똑같이 곱해줘요 3x 3y 더하기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Z 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X하고 Z에 똑같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Z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Z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괄호를 없애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 간단하게 하나 보자면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거는 통분이라는 개념을 써야 됩니다 통분이라는 개념을 모른다면 좀 더 나중에 가거나 네이버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통분은 분모를 통일해주는 겁니다 분모를 통일해준다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도 나오니까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여기서 동류항 마이너스 11X 플러스 5 3X 플러스 7이 있는데 여기서 X는 동류항이죠 문자 같고 1차식이고 5하고 7 동류항이죠 상수니까 동류항은 동류항 길이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12하고 3을 더하면 8이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가 더 크잖아요 5하고 7을 더하면 12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 있고요 정답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혼자 못 푸는 문제는 카페로 질문해주세요 전기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틀려도 돼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 차수 거듭제골 지수 동류항 곱하기 1은 생략해준다 나누기 1은 생략해준다 나누기는 분수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둬야 돼요 저희가 배운 개념만 좀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 강의는 좀 길었는데 잘라야 되나 여기 문제 한번 1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풀어볼 때 여기서 보면은 공통된 부분이 있었어요 공통된 부분 이렇게 돼 있네요 다른 거는 다 다르죠? 달라요 여기 3분의 1이 있고 3분의 2인데 입실론 첨자 S예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만 딱 묶어준 거예요 이거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동류항이다 동류항은 묶어줄 수 있다 1번 분수에도 있고 2번 분수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YS YS 공통이죠? 그러니까 S 플러스 1로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예요 S YS S YS는 S YS는 YS에 S가 곱해져 있죠? 그냥 YS 여기 그냥 YS잖아요 그냥 YS는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S하고 1을 더해준 다음에 YS를 써주는 거예요 YS로 묶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동류항은 묶어주고 앞으로 개수는 빼준다 이거는 이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등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고요 이건 다음 장 이건 다음 장 3장에서 좀 더 깊게 다룰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여기 R1 첨자가 1이 되어있네요 R1 R1을 옆으로 넘겼어요 이걸 이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항이란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항 썼고 여기서 N하고 마이너스 1을 묶어줬어요 어떻게 묶어줄 수 있죠? 동류항이니까 동류항 R1이 동시에 있잖아요 N, R1 그리고 마이너스 R1 R1, R1 동시에 있어요 N, R1은 N 곱하기 R1 마이너스 R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R1 그러니까 묶어줄 수 있죠? 어떻게 N하고 마이너스 1을 묶어준다 음 여기서 저희가 풀 수 있는 건 조금밖에 없네요 여기 부분만 쓸 수 있어요 어떤 수에는 J가 곱해져 있고 어떤 수는 그냥 상수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1은 상수 J는 J 상수는 상수끼리 사실 J라고 했지만 J는 허수라는 개념이고 이거는 복소수 개념에서 나옵니다 J는 J끼리만 해주는 겁니다 숫자랑 허수랑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상수랑 실수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1하고 20은 상수이기도 하고 있지만 실수라고도 하거든요 이건 좀 실수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어쨌든 1하고 20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J하고 J10은 J 하나 더하고 10J를 더하면 11J 그래서 21 더하기 11J예요 어허 이건 좀 어려운데 동류항이 뭔지만 찾아 봅시다 동류항 동류항이 뭔지만 찾아 봅시다 여기서 동류항이라고 하면 이거네요 이거 어떻게 동류항이냐 이는 지수함수 파트에서 할 거예요 지수함수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어쨌든 우리는 똑같은 모양만 보면 돼요 E3X SineY E3X SineY 이 부분이 똑같으니까 5, 6 11로 묶어준 거예요 동류항은 묶어준다 저희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문제 못 풀어도 돼요 저희는 배운 개념이 어떻게 전기기사에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만 보고 있어요 꽤 많죠 여기서 보면은 동류항 여기가 똑같다 여기가 똑같다 여기가 똑같다 그래서 묶어줬다 동류항이 개념이었죠 여기서 보면은 이건 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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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는 숫자끼리 J는 J끼리 J 한번 해볼까요 J2 마이너스 9J 플러스 10J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J 10을 더하면은 3J가 되네요 그리고 1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하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나오네요 앞에 3분의 1 곱해준 거는 그대로 오케이 기출문제도 여기까지 봤고요 사실 기출문제를 이거는 나중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서 만나게 될 문제들이에요 어려워 보이죠 정말 어렵고요 제일 어려운 시험을 하고 있어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에서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전기 그래서 충분히 어려울만 하고 차근차근 하면 돼요 저희는 수학을 엄청 빨리 하면은 2, 3주만에 끝내고 길게 가져가면 한 달 두 달 만에 끝낼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시간을 얼마나 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수학을 갖춘 상태에서 갈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본 이유는 전기 개념도 없고 수학 개념도 없는데 왜 이걸 기출문제를 푸느냐 어떻게 적용되냐 우리가 배운 개념이 실제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냐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 적용이 돼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 수학 개념은 다 적용이 되니까 차근차근 한번 복습해 주세요 개념 한번 쫙 읽으시고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당연히 한 번에 다 못 공부해요 한 번에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번 눈에 익혀주세요 그리고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고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고요